우리 장모님도 생신을 맞이하여 온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노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의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성산에 들어갈려고 하다가 소송이 그쪽으로. 고프장으로 가야지. 작년에 출동만 하면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1-1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싶다 노래가 안 와가 싶어서 좋아. 아니, 엄마가 다시 왔나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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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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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토마토! 토마토! 나 못했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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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엄마 다 했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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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 언니. 잼을 deeds, 옷을. 가지고 왔네. 양신화 some fancyoster. thousands. When you buy her, your ways to buy theadas 일단 나와 딱히 왔다 딱히 왔어 만세 만세 딱히 왔다 고마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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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와라고 지갑을 놓고 봐야해 나 모르겠어요 모두들이 다 쓰시는게 좀 빨리 간다 네.. 얘가 Italian 이제 올라와봐 제가 그때 너무 incrível 아.. 5개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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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한글자막 by 한효정